다육식물들 다 잘 받으셨죠? 이번주에도요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다육이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요 저희 신상품 나왔거든요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신상품 나눔토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나눔토가 드디어 출시가 됐고요 출시기념 오픈 할인가로 25리터 대용량 포대는 정가 4만원인데 3만 2천원 무료배송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소포장 6리터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육이를 쑥쑥 키울 수 있게 아주 크기를 키울 수 있게 그런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흙입니다 농장에서 1년동안 사용해서 검증한 흙이니까요 걱정 말고 사용해 보세요 오늘 전국 최저가로 다육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첫번째부터 그냥 국내 최저가 소개시켜 드리네요 이 아이요 아이스에이지 돌기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이스에이지 돌기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금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 다 보이시죠 이 아이 제가 화면을 바짝 잡아서 그렇게 커 보이지만 5.5cm 포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군생을 보고 싶으시면 커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상태대로 크게 키우셔도 돌기가 나오면서 금빛이 돌면서 아주아주 예쁜 모습 여러분께 선사해 드릴 겁니다 아이스에이지 돌기금이었습니다 짙은 보라빛감이 아주 사랑스러운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이 아이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요 입장에 방울이 맺힌 것처럼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아이도 5.5cm 포트인데 가까이 갖다 대니까 아주 굉장히 커 보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테레비 큰 거에 꽉 찼는데 받아보니까 쬐끄맛더라고 실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이렇게 살포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물방울입니다 아유 이 아이는요 제가 이름을 받아 적기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코이리스 아이코이리스 아유 아이코이리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네요 아이코이리스 네 아이코이리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그 국내 최저가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군생이고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5.5cm 포트 아니고 이거 10cm가 넘는 포트고요 사이즈는 큽니다 사이즈 크고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면서 군생으로 크고요 색감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혹시 군생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국내 최저가로 아이코이리스 만나보세요 아이코이리스였습니다 예쁘죠? 네 예뻐요 근데 예쁜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뒤에 군생을 하나 갖다 껴놨어요 예 군생입니다 이거는 적심 군생이고요 제가 왜 요 군생을 갖다 하나를 껴놨냐면 요렇게 한 개를 봐도 예쁜데 참고로 요것도 5.5cm 포트입니다 5.5cm 포트면 요거 크기가 한 5.5cm에서 6cm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것도 초연 요 자체도 예뻐요 예쁜데 요렇게 보시면 요 얼굴 작은 게 군생으로 있으니까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가격대가 있어서 제가 아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 채셨나요? 요렇게 자구도 나오죠 자구도 나오는데 한번 봄대서 적심 한번 해보시라고 적심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적심한 군생 요거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요거는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두짜리 한두짜리에서 가끔 이렇게 아가 달린 애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초연이었습니다 어른공주 젤리입니다 어른공주 젤리요 요 아이의 5.5cm 포트에 이렇게 있고요 다섯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두 구성되어 있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두수를 더 내어줍니다 그럼 왜 이름이 어른공주 젤리일까요? 보이시나요?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로 바뀌고 있고요 제가 이 아이를 키워본 소감으로는 제 느낌은 꼭 들렸게 펴 있는 야생화 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잔잔하게 가운데 입장이 젤리처럼 바뀌면서 또 이 아이가 자구를 내어주기 때문에 지금의 오두의 모습이 아닌 더 두수가 많아지는 군생으로 바뀌고 로제트는 더 작아지고 이렇게 크면서 드레핀 야생화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어른공주 젤리입니다 어른공주 젤리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요게 다니까 서들어 주세요 최저가 또 나왔습니다 최저가 멜로망스입니다 멜로망스는요 군생도 있고 적심군생도 있고 자연군생도 있는데 가격 차이는 있으면서 또 가격대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굳이 힘들게 적심하실 필요 없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생이 됩니다 군생이 되고 이 아이의 매력은요 입장이 상당히 맑아요 전에 제가 맑은 아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입장이 상당히 맑습니다 맑아서 투명하다고 비춰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맑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멜로망스입니다 멜로망스도 5.5cm 포트에 앉혀 있어요 멜로망스 스타버스 금 예, 뭘까요? 예, 스타버스 금입니다 스타버스 금인데요 제가 환협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스타버스 금인데 뭐야, 금 어디 있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금이 이렇게 보여요 금이 이렇게 보이고 어떨 때는 자세히 안 봐도 금이 아직 그냥 확 드러나게 보이고 그런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금이 섬령했다가 좀 빠졌다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제가 다 환협으로만 준비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스타버스 금 예전에 엄청났었죠 가격에 이렇게 착할 때 데려다가 단아한 모습 한번 지켜봐 주세요 스타버스 금이었습니다 신동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합식했던 신동이랍니다 신동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저가, 최저가 오늘 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신동도 아마 최저가에 가깝습니다 네, 최저가 네, 최저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꽃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자랑했던 것처럼 꽃이 안 피어있는 애를 보내드리는 거는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달 이상을 꽃을 보실 수 있어요 상당히 예쁘죠 분홍색이 아주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합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혹시 나는 합식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식물이다 보니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식했을 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신동이었습니다 아주 꽃향기가 아주 사랑스럽고 사람을 매혹시키는 오견입니다 오견 오견인데요 최저가입니다 네, 국내 최저가로 지금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년도 요쯤에 제가 요거를 한 포트에 8,000원씩을 판매했어요 똑같은 농장이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가격을 낮춰서 갖고 왔기도 하고 또 20%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반값이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 많이 컸죠 네, 그럴 겁니다 많이 컸을 겁니다 네, 해서 오견을 국내 최저가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견 같은 경우는 합식을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주 큰 아이들은 가격도 비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영 맞추기가 내 맘대로 안 돼서 풍성한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합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신동과 마찬가지로 합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수영 잘 맞는 아이들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견이었습니다 오우, 팟피스 로즈 군생입니다 아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수영에 팟피스 로즈 군생이 나왔을까요? 네, 사실요 팟피스 로즈는 이렇게 잔잔하게 키가 같게 이렇게 군생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철화가 풀렸습니다 철화가 풀려서 이런 수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 빛감 이대로 유지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신데요 혹시 그동안 팟피스 로즈를 좋아했지만 수영이 마음에 안 드셨 분들 계시면요 지금 이렇게 꽃다발 같은 수영을 가진 애가 나왔을 때 얼른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있습니다 15cm 이상 직경 15cm 이상 되는 아이들로 보내드리고 자연 군생 그렇죠 철화가 풀린 거기 때문에 자연 군생입니다 팟피스 로즈 군생이었습니다 S 메랄다 자연 군생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18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직경이 이것도 자연 군생이에요 철화가 풀린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름만큼이나 물이 들면 색감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너 왜 이러니 색감이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물이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봄 지나고 여름이 가까우면서 요 우아한 이름만큼 우아한 S 메랄다의 물든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S 메랄다였습니다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 요 아이 지금 한두로 돼 있잖아요 한두로 돼 있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군생이 안 돼요 자연으로 군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적심 권해드립니다 적심 권해 적심 하셔가지고 군생이었을 때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신다면 몇 개 데려다가 적심 해보세요 적심 하시면 또 우에 거는 뿌리 잘 내려요 저희 그 나눔토 위에다만 얹어만 나도 냄새만 맡아도 얘가 겁나서 뿌리 내리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 멜리오다스 데려다가 군생 만들어 보시고 또 위에 있는 아이들은 또 뿌리 내리셔서 나눔하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멜리오다스였습니다 아 이 보라색깔 어떡할 거예요 그쵸 너무 예쁘죠 거기다 또 환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신디입니다 신디 이 아이는 7cm 포트에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 상당히 좋죠 거기다가 입장도 아주 통통하니 그렇게 살이 쪄있는 환협 신디입니다 환협 신디 까망이 까망이 좋아하시는 분들 환협 신디 데려다가 보라 건보라의 아름다움 느껴보세요 신디 환협 신디였습니다 이거는 10cm 포트에 있네요 10cm 포트에 있는 러우 백금입니다 러우 백금이에요 러우가 지금 한두 또 어떤 거는 제가 랜덤 보내드리지만 두두를 이렇게 분지가 되는 아이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키우시면서 점점 두수가 늘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에서 그냥 얼음 땡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생이 된다는 얘기죠 러우 백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하니까 혹시 러우 백금 화려한 빛감의 러우 백금을 키워보시고 싶으셨던 분들은요 조금 서두러주세요 네 러우 백금이었습니다 그램링 금입니다 아우 제가 어느 농장을 갔다가 너무너무 이 오래된 그램링 금을 보고 예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데리고 오려고 보니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놔두고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길래 데려와서 여러분께 감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 색감이요 지금도 오묘한데 지금 오묘한 것은 축에도 못 깨요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멀리서도 아주 거기 눈에 광채가 나듯이 그런 아주 오묘한 빛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아주 비싼 고가의 그램링 금을 구매하셔서 보신다기보단 이거 데려다가 잘 굳히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쁜 아주 오묘한 빛감을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그램링 금이었습니다 달달달달달 달굳은 카시오 적금 자연 군생입니다 5.5cm 포트를 넘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희가 5.5cm 포트 이렇게 달달 달군 이제 카시오 적금 2두를 보내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삼두가 보이죠 이거는 랜덤으로 발송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달달달 구워진 카시오 적금 이었습니다 아휴 드디어 데리고 왔네요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바닐라비스 금에 대한 에피소드 저희가 4만 원 했는데 혹시 저기 4천 원 아니고 3천 2백 원 할인해서 아니냐고 하신 분 아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한두예요 이게 한두가 8천 원이에요 만 원씩 했던 건데 8천 원이고 여기서 또 2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닐라비스 금 가격대가 있으니까 좀 겁이 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군생 그런 분들은 또 이거 합식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하나 오랜 기간 키우셔서 군생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바닐라비스 금이었습니다 아휴 또 나왔어요 최저가 네 얘는 매직 뷰티입니다 매직 뷰티입니다 이름이 매직 뷰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눈치 채셨나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키워보진 않아서 여러분께 뭐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눈치가 제가 딱 눈치를 보면 알거든요 자구를 내어줘서 아 여기도 있네 군생이 되는 그런 아이고 요거 최저가입니다 요거 최저가이고 요것도 매직 뷰티 매직 뷰티 매직 뷰티 금인데 그냥 저는 그냥 매직 뷰티라고 했어요 금하면 가격대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직 뷰티고요 군생 이두 군생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최저가 되겠습니다 매직 뷰티입니다 사이즈 궁금하시죠 사이즈는 직경이 10cm가 약간 안되네요 네 매직 뷰티입니다 블랙 베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5.5cm 포트에 있고요 보라 색깔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요아이 최저가입니다 아이고 이게 금액이 보통 한 6,000원 한두에 6,000원씩 하는데 저희 할인까지 들어 20%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거의 반값이네요 네 최저가이고요 요새 신상품들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자구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저는 한두로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군생으로도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기대를 해봅니다 아주 보랏빛감이 사랑스러운 블랙 베어였습니다 혹시 목질화된 아이를 원하셨나요 네 아미스타데로다가 키우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크는 아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급히 키우신다고 너무 성급히 영양을 많은 흙에다가 해도 부족하고 이런 곳에다 키우시면 제대로 못 큽니다 숭구리당당 크고요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저희 건달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서서히 목질화를 시키면서 키우시면 아주 크게 대품으로도 키우실 수 있는 아미스타고요 혹시 저같이 이렇게 하우스 환경에서 아니면 노지에서 키우신다 그러신 분들은 나눔토에다가 심으시면 더 빨리 목질화가 되면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아미스타였습니다 추비바니입니다 추비바니 아우 파란색과 보라 라인이 아주 절묘하죠 거기다 이쁜 짓은 다 합니다 입장은 환협에다가 오동통통 살이 오르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동통통 사랑스러운 아이 찾고 계셨나요? 추비바니 추천드려요 추비추비 추비바니 아우 또 최저가 빌로품입니다 빌로품 이 아이가 꽃이 피게 되면 제가 더 여러분께 어필할 수 있는데 꽃이 안 펴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필 거고요 이 코너 종류의 아이들은 점점 얼굴이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배가 되고 또 그 후에는 또 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아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또 꽃이 펴서 꽃이 폈다 저녁에 오므들었다 하면서 여러분께 또 예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지금 가격 보고 깜짝 놀라셔서 나 이거 어디 가서 바가지 쓴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막 최저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제가 여기 보면 가격이 달릴 수 있는 또 빌로봄에서도 또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나뉘어져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코너는 잘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코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코너 공부 안 해갖고 잘 모르고 해서 이럴 때는 그냥 아 저렴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니까 혹시 다른 데서 좀 고가로 구매하셨더라도 그냥 그분들이 비싸게 판매하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뭘 몰라서 싸게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길었습니다 빌로봄이었습니다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달맞이 그럼 얘가 달이고 마지한다 그러면 얘는 달로 치면 무슨 달에 가까울까요 보름달? 네 입장이 통통하고 환협이고 이런 걸 봐서는 초생달은 아니고 금음달도 아니고 그냥 보름달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달맞이였습니다 빨갛게 물들어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인데 7cm 포트에 있어요 이렇게 징검다리로 있는 건 7cm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7cm가 넘쳐나서 거의 한 9cm 10cm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철화를 소개시켜 드릴 때 하는 말이 있죠 나 브레이브야 하고 이렇게 쌩얼이 하나씩 다 있는 거 쌩얼이 있어서 이게 어떤 철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수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 철화였습니다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이 이렇게 밑에 보면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구가 나오기 시작한 아이라야 컸을 때 수영이 아주 예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구 밑에 많이 나온 애들로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울복랑금이었습니다 파랑새 군생입니다 파랑새 군생은요 지금 요거는 자연군생 안 되는 거 아시죠 해서 이렇게 적심군생으로 이렇게 삼두로 삼두로 된 거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재를 하실 때는 고기 그 적심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고기를 거기까지 이렇게 묻어 주시면 고기에서도 자구가 또 나온답니다 파랑새 군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짙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인데 어떻게 보면 까만색으로도 보여요 근데 사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가 더 정확한 건데 아주 짙은 보라색입니다 이름은 자드로라는 거예요 자드로 자드로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나는 좀 좀 독특한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목을 치세요 목을 치셔서 목 치실 때는 적심하실 때는 바로 식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뿌리가 내려서 활짝이 다 된 후에 그리고 이제 적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셔서 이제 한 두 달이면 다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게 돼서 3월달 4월달 이때 적심하시면 제가 적심을 해본 결과 이때가 자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드로였습니다 가운데가 짙게 딸기 색깔로 바뀌어서 이런 지워졌다 생각하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예 크지 않습니다 5.5cm 포트에 이렇게 있으니까 직경이 4cm 4.5cm 되는 아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아주 작은 화분에다가 그렇게 앙증맞게 보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좀 장소가 여유롭고 또 그 환경이 하우스 환경이나 이렇게 노지 환경이다 하시는 분들은 큰데다 해서 아주 크게 키우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산딸기였습니다 돌덩이 아닙니다 돌덩이 아니고 이 아이 제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죠 꽃을 총채처럼 이렇게 오므리고 딱 펴졌다 하면서 며칠 동안 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분 좋으면요 어떨 때 1년에 두 번도 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지금 이제 꽃 필 시기입니다 다잇덩어리 아닌 제옥이고요 요 제옥은요 제가 매장에서 경험해 보면 남편분들하고 오셨을 때 뭘 또 다육이 또 사 하시던 분들이 이거 하나 사봐 하는 게 제옥이었습니다 제옥이었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엘크홍금입니다 엘크홍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막 커 보이죠 절대 안 큽니다 요거는 5.5cm 포트고요 여러분이 크게 키우시고 싶으면 큰 화분에다 정성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정성 줄 만큼 커지는 그런 엘크홍금 되겠습니다 엘크홍금 이었습니다 바닐라비스금 예쁘죠 여러분들도요 예쁜 달기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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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